1. 항암치료제의 발전과정 이 시간에는 항암치료제의 발전과정 항암치료제, 항암치료제가 어떻게 발전해 왔느냐라는 것을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결국은 뉴스타트 밖에는 없구나 라는 것을 깨달으시게 됩니다. 항암제가 우리 의사들은 어떻게 항암제를 설명하냐면 항암제가 이렇게 발전해 왔다. 그래서 제 1세대 항암제, 제 2세대 항암제 그 다음에 3세대 항암제, 지금은 제 4세대 항암제를 기다리고 있다. 1, 2, 3세대 항암제는 다 결국은 실패를 했다. 그리고 지금 아주 대망의 제 4세대 항암제가 나오기를 지금 기다리고 있고 활발하게 연구 중에 있습니다. 그 뼈대가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제 1세대 항암제는 어떤 항암제냐? 1세대 1세대 항암제는 암세포를 죽이면 된다라는 그런 항암제였습니다. 암세포를 죽인다고 암이 낫게 돼 있지는 않습니다. 왜 그래요? 암세포는 우리 몸에서 매일매일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암세포가 우리 몸 안에서 매일매일 생길지라도 건강하게 잘 암 환자가 되지 않고 사는 근본적인 이유는 뭐예요? 면역력 때문이죠. 그래서 암세포가 매일매일 내 몸 안에서 생길지라도 내 면역세포, T세포가 매일매일 그것을 죽여주기 때문에 그래서 내 몸에 암세포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 방법은 없어요. 매일매일 생기게 돼 있는데 그것이 생길지라도 매일매일 죽이기만 하면 암 환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암 환자가 된 이유는 암세포가 이때까지 전혀 안 생기다가 갑자기 재수없이 암세포가 생겨나서 암 환자가 된 것은 아니에요. 아시겠죠? 그걸 잘 아셔야 돼요. 아 그래서 우리가 어릴 때부터 이 세상에 태어났을 부터 우리 몸 안에서는 항상 암세포가 생기고 있었어요. 그건 왜 그러냐면 항상 유전자를 변질시키는 요소가 우리 몸 안에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활성산소라는 겁니다. 활성산소, 사실은 이 활성산소가 여러분의 건강을 해치는 가장 주범입니다. 그리고 노화의 주범. 이 활성산소만 우리 몸 안에서 생산이 안 된다면 우리는 절대로 병에 안 걸려요. 안 걸리는데 이 활성산소가 생산이 되면서 여러분의 유전자를 때리고 손상시키고 변질시키는 주범이 바로 활성산소입니다. 잠깐 그 활성산소를 보여 드리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여기 이제 우리 세포가 있습니다. 세포막, 그 다음에 이거를 미토콘드리아라고 부릅니다. 미토콘드리아. 그리고 이게 세포핵이고 이 세포핵 안에 이렇게 염색체, 유전자 뭉치를 대표적으로 그냥 한 개만 걸어놨습니다. 그래서 이 미토콘드리아는 뭐 하는 데냐 하면 세포를 자동차로 봤을 때 자동차가 움직이게 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힘이 필요해요. 에너지가 생산됩니다. 그 에너지는 어떻게 생산해요? 자동차는 기름을 어떻게 해요? 기름을 넣으면 그 기름이 어디로 가요? 기름 탱크에 있다가 어디로 가? 엔진으로 갑니다. 그래서 엔진에 들어가서 기름이 어떻게 돼? 타요. 연소돼서 생기는 것이 기름이 연소되니까 뜨끈뜨끈한 열도 발생하고 전기도 발생하고 그래서 차가 굴러가게 되어있는 거예요. 엔진은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엔진이 있고 기름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세포를 자동차로 보면 미토콘드리아 조개 바로 엔진입니다. 그러면 기름은 뭐냐 하면 우리들에게 가장 우수한 기름, 이 기름입니다. 미국말로 글루코스 그랬습니다. 글루코스는 순수한 우리말로 하면 포도당입니다. 당분에도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과당, 과일당. 과일에서 맛볼 수 있는 당은 아주 달콤합니다. 아주 달콤한 것이 과당이고 포도당은 돌쩍지근해요. 무슨 맛처럼 아주 달쩍지근하지는 않고 그냥 돌쩍지근한 것은 뭐예요? 식혜입니다. 식혜가 바로 포도당입니다. 그래서 쌀은 포도당 덩어리입니다. 포도당을 꽉 뭉치면 그것을 우리가 전분이라고 해요. 쌀은 전분이죠. 그 전분은 포도당들이 꽉 뭉쳐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꼭꼭 입안에서 쌀을 씹으면 어떻게 돼요? 무슨 맛이 나요? 돌쩍지근한 맛이 나요. 그것이 우리 침 속에 있는 소화효소가 전분, 포도당이 꽉 뭉쳐져 있는 것을 점점 분해해서 포도당을 분리시켜내면 그제서야 포도당에 들쩍지근한 맛이 난다고 해요. 그래서 포도당이 당 중에 가장 좋은 당이에요. 가장 어떤 의미에서 좋은 당이냐 하면 포도당이 미토콘드리아에 가서 타요. 타려면 뭐가 들어와 줘야 돼? 산소가 들어와 줘야 돼. 그래서 우리가 숨 쉬는 이유는 미토콘드리아에서 포도당을 태우려고 숨 쉬고 있어요. 그래서 숨을 꼭 먹고 목을 졸라서 숨 못 쉬게 하면 5분 동안 포도당을 못 태우면 죽어버려요. 포도당을 태우면 뭐를 생산해내야 돼? 포도당을 태우면 에너지를 생산해야만 이 에너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전기가 통하고 유전자가 작동하고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당뇨병 강의를 곧 할 텐데 당뇨병은 왜 생기냐 하면 이 포도당이 세포 속으로 들어가서 미토콘드리아로 가서 타야 돼요. 그런데 당뇨병이란 병은 포도당이 피 속에 포도당이 너무 많아지고 높아지는 병이거든요. 그래서 포도당이 높아지는 이유는 이 포도당이 세포 속으로 들어가서 미토콘드리아에 가서 태우지를 못하는 병이 그게 당뇨병이에요. 그러면 왜 그렇게 됐냐? 이것을 자세하게 설명할 겁니다. 설명 들어보시면 아하, 약으로는 절대로 당뇨병이 낫게 되지는 않구나. 역시 뉴스타트만이 당뇨병을 해결할 수 있구나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토콘드리아에서 포도당이라는 휘발유, 기름, 연료를 태워서 이렇게 에너지를 생산하고 나면 미토콘드리아에서 그 에너지를 생산하면서 부산물이 생겨요. 이 부산물을 활성산소가 생겨요. 그런데 이 부산물은 지금 여기서는 세포 바깥에서 생기는 것 같지만 사실은 바로 여기서 활성산소가 생겨요. 생겨서 옆에 있는 미토콘드리아도 파괴하고 그 다음에 세포막도 파괴하고 그 다음에 유전자도 파괴하는 그 그림을 이렇게 활성산소를 꺼내 가지고 이렇게 세포를 따로 하나 더 그려 가지고 이렇게 그려 놓은 겁니다. 활성산소가 미토콘드리아를 파괴시키고 그 다음에 세포막을 파괴시키면 세포막이 자꾸 파괴가 되면 세포막이 파괴가 되면 세포가 그냥 빨리빨리 죽어버려요. 그럼 세포가 빨리빨리 죽는 것을 뭐라 불러요? 노화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미토콘드리아에서 이 활성산소가 생산이 돼서 이 활성산소가 생산이 안 된다면 노화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활성산소가 생산이 돼서 이 세포막을 빨리빨리 파괴하니까 빨리빨리 세포들이 죽어서 결국 노화가 되네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빨리 노화가 되겠습니까? 세포들이 빨리 죽는 사람이에요. 그럼 세포들이 빨리 죽는 제일 큰 이유가 뭐라고? 활성산소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노화가 빨리 되냐면 활성산소가 너무 많은 사람이에요. 그럼 이거 안 되겠죠? 그렇죠? 이러면 안 돼요. 미토콘드리아를 활성산소가 파괴해서 미토콘드리아 숫자가 줄어들어요. 미토콘드리아 숫자가 줄어들면 무슨 폐단이 생기겠습니까? 에너지가 생산이 안 되죠. 미토콘드리아에서 에너지를 생산하니까 그래서 미토콘드리아 숫자가 점점 줄어들면 기운 없는 사람이 돼요. 아이고 기운 없어라. 그래서 미토콘드리아 숫자가 줄어들어서 기운이 없는데 자꾸 사람들은 뭐라고 해요? 뭘 먹으면 기운이 날까? 아무리 기운이 날까? 미토콘드리아 숫자가 줄어들면 미토콘드리아가 있어야 거기서 에너지를 생산하는데 에너지를 생산을 못하니까 맨날 기운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동차로 치면 미토콘드리아가 많은 사람은 6기통, 8기통, 진짜 비싼 차는 12기통, 벤츠 12기통 있어요. 벤츠 12기통 한번 몰아보니까 얼마나 힘이 좋은지 그냥 그 다음에 이 활성산소가 하는 일이 뭐냐면 여기 와서 유전자를 망가뜨려요. 그래서 변질시키고 또 유전자를 꺼버리고 그래요. 그래서 이 활성산소가 노화와 질병을 일으키는 주범, 원흉약 이 활성산소를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겠죠? 그러면 여러분이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이시라면 그리고 그 인간을 여러분이 사랑하신다면 이 활성산소를 처리하는 어떤 조처를 취했겠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을 만들면서 이 미토콘드리아에서 에너지 생산의 부산물로 이 활성산소가 생산이 돼서 이런 문제를 일으킬 것을 미리 아시고 이 활성산소가 생산되는 경우에 이 노란색 물질을 생산해서 이 활성산소를 물과 산소로 분해시켜 버립니다. 그러니까 활성산소 자체로 존재하면 이게 아주 해로와 미토콘드리아도 때려부수고 세포막도 빨리 파괴해서 노화를 촉진시키고 유전자를 손상 변질시켜서 암도 일으키고 각종 유전자가 변질돼서 생기는 질병을 일으키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놀랍게도 이 노란색 물질을 SOD라고 부릅니다. 이 SOD를 생산해내는 유전자가 어디에 있냐면 간세포 속에 있습니다. 조금 이따 통화하자. 저도 미국에 있는 애들한테 전화 오면 그래서 SOD가 생산이 되면 이 악질 활성산소를 물과 산소로 분해시키니까 하나도 해로운 물질이 아니고 오히려 우리 건강에 유익한 물질이 되어버립니다. 그렇게 만드는 활성산소를 그렇게 좋은 물질로 만들어버리는 특별한 SOD라는 물질을 생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딱 조처를 해 놓은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이 사실상 암에 걸린 이유는 유전자가 많이 손상돼서 변질됐기 때문인데 그리고 T세포 속에 있는 암세포 죽이는 물질을 생산해내는 유전자가 또 꺼져 버렸습니다. 그것도 역시 활성산소 때문에 그런데 SOD만 잘 생산이 되면 여러분이 뉴스타트 하시는 동안에 SOD 유전자를 생기를 잘 받게 해서 SOD 유전자가 잘 켜지게 하면 미토콘데리아에서 발생시키는 그 활성산소를 어떻게? 딱 좋은 물질로 물과 산소로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유전자가 빨리 빨리 회복해요. 그러면 SOD를 잘 생산하는 사람이 장땡이야. 그렇죠? SOD를 잘 많이 생산시키는 게 가장 건강 회복의 빠른 길이에요. 그러면 SOD를 많이 생산해 내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뉴스타트 이 정도 되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런데 제가 뉴스타트라고 하면 그거는 99점짜리고 100점짜리 대답은 생기를 받아야 돼요. 그렇죠? 그게 핵심이에요. 생기만 오면 SOD 유전자가 팍팍 켜져 가지고 SOD를 팍팍 생산해야 돼요. 그런데 이 활성산소가 이 SOD 유전자가 꺼져 버리면 어떻게 될까? 이게 계속 유전자를 손상시키고 변질시켜서 암을 생기게 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SOD가 생산이 안 되려면 어떻게 살면 돼? 기가 막히면 돼? 생기를 어떻게? 막으면서 살면 돼요. 나 기가 막혀 죽겠네 그러면서 살면 돼요. 맨날 배 타파 아시겠죠? 여러분 제가 깜빡했네요. 방금 우리 심희정 씨가 심호흡 얘기를 했는데 심호흡을 여러분이 조용하게 하면 기도하고 자야 되겠다. 잠이 이상하게 안 와. 그럼 여러분 심호흡 하세요. 심호흡을 한 대여섯 번만 집중해서 조용해서 조용한 마음으로 하면 어느어떻 베타파가 하이파파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숨을 죽이고 살면 스트레스를 받아서 뭘 걱정을 한다, 긴장을 한다, 그만해서 이러면 베타파야 됩니다. 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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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훔. 코로 들이쉬고 입으로 훔. 여러분이 산책하실 때도 이렇게 하면 좋아요. 코로 들이쉬는거 두 번, 입으로 내쉬는거 두 번. 저는 이러한 호흡을 칙칙푹푹мо, 기차와 갈 때 "... 칙칙푹푹", 우리도 숨을 한 번씩만 차은힐 Rio를 충전하고요. 숨이 너무 얕습니다. 그런데 여자들은 이게 참 힘든 모양이에요. 왜 힘들까요 칙칙 푹푹이? 수다! 수다는 나중에 뜰고 칙칙 푹푹 하세요. 여자는 바빠요. 바쁘고 여기도 바빠요. 우리 남자들은 이렇게 한 가지 생각 가지고 이렇게 바쁘지는 않아요. 집중하고 여자들은 그냥 한 가지 생각입니다. 하나님이 이 활성산소가 질병을 일으키실 줄 미리 아시고 활성산소를 처리할 수 있는 해동물질이죠. SOD라는 활성산소 해동물질이죠. 이거를 생산하도록 해놨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해놔도 우리가 계속 유전자 꺼면서 기가 막히면서 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그렇게 살 거라는 것도 알았어요. 알아서 그러면 이 SOD 유전자를 자꾸 꺼버려서 꺼버려서 SOD가 생산이 안되면 큰일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다른 수를 썼겠죠. 그게 무슨 방법을 해놨을까? 우리 간세포 속에 있는 SOD 생산하는 유전자를 우리가 꺼두고 그래도 SOD의 역할을 하는 그러한 물질입니다. 그래서 SOD 같은 물질을 항산화제라고 불러요. 항산화제 또는 산화방지제라고 합니다. 산소라는 것은 주위에 있는 다른 물질과 결합해서 변질시키는 데 선소에요. 그러니까 유전자와 결합해서 DNA라는 화학물질을 변질시켜서 유전자를 변질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산소가 변질시키는 다른 물질과 물질을 변질시키는 작용을 무슨 작용이라고 불러요? 산화작용. 그래서 그 산화작용을 방지하는 물질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 물질을 산화방지물질 또는 항산화물질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 SOD도 사실은 우리 몸 안에서 생산하는 항산화물질이에요. 그러면 우리 몸 안에서 간에서 생산되는 항산화물질이 생산이 안돼요. 내가 괜히 쓸데없이 또 걱정하고 화내고 미워하고 이러면 꺼져가지고 이 항산화물질이 생산이 안돼요. 그러면 그런 경우가 많이 있을 것으로 하나님은 미리 예상하시고 어떻게 할까요? 음식에다가 이 항산화물질을 아주 충분히 넣어놨습니다. 그런데 이 항산화물질은 놀랍게도 동물성 음식에는 별로 없어요. 없어요. 모든 항산화제의 종류가 수백 가지가 넘어오요. 거의 천 가지 보다 더 많이 발견됐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철저히 식물성 음식에만 항산화제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건강식은 채식이 되어야 된다는 말이 원칙적으로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기린이 뼈를 먹듯이 특수상황에 뼈를 먹어야만 인과 칼슘 성분이 흡수가 된다면 하나님은 뼈를 먹도록 뼈가 땡기도록 해주는 무슨 물질을 기억하실 리가 없죠? NPY. 이건 기억 안 하셔도 돼요. 이건 상당히 어려운 얘기입니다. NPY라는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의 생기를 보내서 그 유전자를 켜서 NPY를 생산시키면 기린이 자기가 생전 먹어본 일도 없던 뼈가 갑자기 땡겨요. 저거 내가 한 번도 안 먹어봤는데 왜 땡기지? 그래서 먹어요. 그래서 각종 모든 식물성 음식에는 SOD와 같은 항산화 물질이 풍부히 들어있고 우리 건강을 보호하고 또는 건강을 회복하는데 가장 중요한 물질은 항산화 물질입니다. 항산화 물질이 풍부히 섭취가 되어야만 유전자가 활성산소로부터 보호를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건강식은 기본적으로 채식이다. 그게 옳습니다. 확실해요. 동물성 음식에는 항산화제를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동물성 음식에 항산화제가 있을 경우가 있는데 그 동물이 식물성 음식 속에 있는 항산화제를 먹고 조금 저장해 놓은 것을 우리가 먹을 수 있을 뿐이지 풍부한 양의 항산화제입니다. 그래서 항산화제는 우리 건강 유지를 위해서 항상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채식을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항산화제 막 먹는 거야? 계속. 그러니까 여러분의 유전자들이 활성산소의 피해를 입지 않고 잘 보호되면서 유전자가 생기를 받아서 잘 회복되고 있다. 아!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에너지를 생산해야 되니까 물을 태워서 포도당을, 그렇죠? 그러니까 에너지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활성산소가 생산되는 것은 당연지사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SOD가 충분히 생산되느냐 또는 우리가 항산화 물질이 물질이 많이든 식물성 음식을 풍부하게 먹느냐 먹느냐에 따라서 유전자가 손상되었을 때 질병이 발생할 것인가? 이게 결정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SOD 유전자를 자꾸 끄는 사람, 그리고 식물성 음식에 풍부하게 있는 여러 종류의 항산화 물질, 산화방지제를 충분히 섭취하느냐 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병 걸릴 확률. 그러니까 활성산소가 매일매일 계속 생산되니까 결국은 유전자를 변질시켜서 활성산소가 자꾸만 암세포를 만들어낸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암세포를 만들어낼지라도 우리는 몰라 의식을 못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알고 암세포가 생기기만 하면 T세포를 이동시켜서 또 생기를 보내서 유전자를 켜서 암세포를 죽여주고 그런 일이 매일매일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여러분이 압도적으로 생기를 막아가지고... 그래서 그게 여러분 스스로가 막은 게 아니죠. 사실은 꼭 악령이 아주 고약한 사람을 여러분하고 접촉하게 해 가지고 여러분을 사기를 치고 배신을 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속 상해 안 상해? 기가 막혀 안 막혀? 그래서 참 배신당한다는 것. 정말 마음 아프죠. 그러면 유전자가 다 꺼지고 그럴 때의 심정을 우리가 뭐라 불러요? 억장이. 억장이 많이 무너지니까 유전자들이 무너지는 거죠. 그렇게 되어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활성 상소가 매일매일 생산되기 때문에 모든 사람의 몸 안에서 암세포는 매일매일 생산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암세포를 죽이는 제 1세대 항암제로는 결코 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 의사들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암 환자가 됐으니 지금 T세포가 암세포를 못 죽이고 있으니 우리라도 죽여줘야 되겠다. 이런 취지에서 제 1세대 항암제가 등장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제 1세대 항암제 치료를 시작하면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사실은 내가 암 환자가 된 근본적인 이유가 뭐였습니까? 면역력이 약화되었습니다. 그러니까 T세포에서 안에 있는 암세포를 죽이는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가 꺼져 있는 게 그게 근본적인 문제점입니다. 왜? 기가 막혀서. 그래서 실제로 그 암을 치유하는 가장 근본적이며 효과적인 방법은 그 꺼진 유전자를 다시 켜주면 면역력이 옛날로 돌아가면 옛날에 잘 하던 대로 암세포를 쉽게 죽일 수 있다고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 길로 안 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안 가고 병원에 가서 죽여달라는 겁니다. 그러면 병원에서는 암세포를 죽일 수 있는 큰 물질을 제약회사에 의뢰해서 만들어야죠. 그런데 그 당시는 옛날에 제가 의과대학을 다녔 때만 해도 T세포가 뭐 하는 세포인 줄은 몰랐어요. T세포 모양이 어떻습니까? 크기는 작고 조그만하고 그 다음에 생기기는 동글동글한 게 생겼죠. 그래서 옛날에 우리가 의과대학을 다녔 때는 그 T세포를 T세포라고 안 부르고 작고 둥근 세포를 그렇게 불렀어요. 왜? 그 T세포가 하는 일이 뭔지 몰랐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조그맣고 둥근 세포, 영어로는 small round cell이라고 불렀어요. 참 유치한 명칭이죠. small round cell. 작고 동글동글한 세포, 누구는 뭐 모르나 그러죠? 그래서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T세포가 조그맣고 작은 고추가 맵다고 그러더니 아주 중요한 세포예요. 암세포를 죽이고 우리 몸속에 들어오는 모든 바이러스를 다 죽여버려요. 그래서 T세포만 건강하면 예방주사 아무 필요가 없으니까요. 오늘 신문에 보니까 부산에서 어떤 요양원에서 요양병원에서 확진자가 39명이 생겼는데 그 중에 34명이 다 백신 맞은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왜 그럴까요? 백신 맞았는데도 왜 확진받았을까? 면역력이 약해서 백신 맞아도 항체가 안 생긴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T세포가 더듬한 T세포예요. 여러분은 그렇잖아요. B형 간염 예방주사도 있잖아요. 간염 예방주사마저도 항체가 안 생기는 사람들은 수두룩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뉴스타티를 해서 생기를 받고 건강식하고 운동하고 이러면 면역력이 T세포가 아주 빨리 빨리 발전해요. 그래서 면역력이 아주 건강해져요. 그래서 백신을 맞아야 항체가 쫙 생기죠. 그래서 여러분이 생각하세요. 그런데 요양병원 분위기에서는 유전자 꺼지기 딱 좋습니다. 무슨 희망이 있어요? 뭐 웃을 일이 있어요? 저는 요양병원 가보고 나는 절대 이런 곳 안 와야지. 그러면 뭐를 하면 안옵니까? 뉴스타티를 열심히 하면 안옵니다. 운동 열심히 하고 항상 진리를 배우고 그렇구나 맞았어. 이렇게 하면서 노래 부르면서 이렇게 사면 죽는 날까지 싱싱하게 살다가 어떻게 해요? 9988이라 그래요? 죽는 날과 팔팔하게 살다가 어느 날 어떻게 해요? 조용히 그냥 가요. 제가 아는 미국 의사인데 92세인가? 이분이 그렇게 의미 있게 80세가 넘어도 90세가 넘어도 아프리카 가서 불쌍한 사람들 도와주고 그러면서 의미 있는 생활을 하다가 어느 날 자기 부인하고 저녁 식사하고 소파에 앉아서 여보, 참 내가 살 날은 얼마 안 나온 것 같아. 참 나는 당신을 만나서 정말 우리 행복하게 살았지. 그러면서 지나간 얘기를 한 시간 동안 하고 나서 나는 이제 살 날이 얼마 남지는 않은 것 같아. 그러나 나는 글쎄 오늘 저녁의 기분이 내가 자다가 죽을 수도 있으니까 건강해! 그런데 자다가 당신 모르게 그냥 죽으면 당신이 너무 섭섭할 것 같으니까 미리 우리 옛날 지나온 얘기 같이 하고 그래서 나중에 자다가 밤에 죽더라도 너무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 그래 놓고 그래서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 그래 놓고 죽었어! 여러분 성경에 모세라는 사람이 어떻게 죽었겠습니까? 120살에 중산 잘하고 산 꼭대기에 갔어.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야 너 참 수고했다! 너는 이까지 하면 돼! 나는 이제 쉬어라!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한 거예요? 생기를 어떻게 해? 생기를 싹 거두면 모세는 그래서 늙어서 병들여 죽으란 법이 없어요. 아시겠죠? 뉴스타트로 죽어도 그렇게 멋있는 죽음을 맞이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정말 뉴스타트로 그리고 암 환자가 낫지 않고 죽더라도 아주 편안하게 가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제일 바람직하지 않은 죽음은 통증 때문에 고생하고 그러다가 몰핀을 아편 주사를 드리나고 나중에는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르는데 의사가 죽었대! 그래서 여러분 이참에 이참에 어떻게 해요? 앞으로 절대로 절대로 영암공원 안 가고 싱싱하게 매일매일 그렇게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수 있는 떠나도 우리는 엉뚱한데 안 갑니다. 아직 하늘나라 울죠. 그래서 이런 희망을 가지고 사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아무리 암세포를 죽인다고 해도 죽이면 또 암세포가 내일 또 생겨요. 그러니까 항암치료에 여러분의 희망을 걸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강간이 병원에서 항암치료를 받았는데 낳는 사람들이 있긴 있어요. 아주 드물게 그런데 그 사람들은 알고 보면 항암치료를 받았기 때문에 그 암이 낳은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항암치료를 받아보니 너무 힘들고 고생스러워. 그래서 나는 앞으로는 내가 왜 이런 치료를 다시는 암에 안 걸려야 되겠다. 내가 이런 치료 받아보니까 이건 막 지긋지긋해. 죽을 것 같아. 그래서 그러면 내가 앞으로 다시 암에 안 걸리려면 내가 지금 이 암은 왜 걸렸을까? 이렇게 생각을 기피하는 사람들이 승리합니다. 생각을 한번 깊이 해보면 그래 내가 정말 지난 3년 동안 스트레스를 너무 받았지. 그래 음식도 제시간에 안 먹고 술은 술대로 막 마시고 사업은 너무 바빠가지고 맨날 스트레스 받고 그렇구나. 내가 욕심을 너무 많이 부렸지. 이제 벌어놓은 것만 있어도 어떻게 해? 앞으로 뭐 안 벌어도 대충 살 수 있네? 이렇게 이제 어떻게 한 사람? 내려놓는 사람. 내려놓고 그러면 앞으로 내가 의미 있는 일이나 하면서 운동하고 음식도 건강한 음식을 골라먹고 그러면서 살아야지. 그런 사람은 항암치료받았기 때문에 낳는게 아니고 어떻게 정신을 차린 사람들이야. 마음을 정리하고 내가 내 삶을 뒤돌아보니까 내가 너무 쫓겨서 살았고 암만 보면서 살았고 내가 욕심이 많았구나. 그래서 그런 사람은 저 유전자가 켜지면서 암이 나 버려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삼성병원 어느 어느 박사 치료를 받아가지고 나다. 이렇게 잘못 알고 있어. 아시겠죠? 그래서 항암치료 그 자체로서는 완전한 치유가 일어날 수는 사실은 없습니다. 왜? 완전한 치유가 일어나는 것은 꺼졌던 유전자가 어떻게 켜져서 면역력이 회복돼서 낳은 것이지 항암치료를 잘 받아서 낳은 경우는 있을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제 1세대 항암제의 문제점은 암세포를 죽이긴 죽이는데 암세포를 죽이면서 동시에 T세포를 죽여요. 그래서 여러분이 항암치료를 병원에서 받을 때 자꾸 피를 뽑아요. 왜 피를 뽑아요? 백혈구 수치를 자꾸 검사를 한다고. 왜? 왜냐하면 T세포도 백혈구의 일종입니다. 그러니까 항암치료제는 T세포도 죽이고 다른 백혈구, 면역세포라는 세포도 다 죽여요. 그러니까 면역세포 수치가 대충 7,000, 8,000, 9,000 이게 정상 범위인데 항암치료 하면 금방 8,000이던 사람이 6,000 뚝뚝 떨어져요. 5,000, 4,000. 이제 4,000까지 가면 병원에서 아주 조심해요. 그래서 3,000 이렇게 되면 중단해요. 더 했다가는 어떻게? 더 했다가는 백혈구 수치가 3,000 이하, 2,000 이렇게 떨어지면 너무너무 위험해요. 그러다가 병균들이 피 속으로 들어가서 생기는 폐혈증이라는 병이죠. 그래서 암으로는 안 죽었는데 폐혈증이 걸려서 죽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 1세대 항암제는 많은 종류의 약이 개발돼서, 출시가 돼서 사용을 했을지라도 그 수많은 항암제 중에 하나도 노벨상을 못 받았습니다. 왜? 노벨상 심사위원회 측의 입장으로, 관점으로 봤을 때 이런 약은 별로 의미가 없어요. 궁극적으로 암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약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노벨상 받은 약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제 하도 이 항암제가 T세포를 죽이고 면역력을 자꾸 파괴하기 때문에 이 1세대 항암제로서는 희망이 절대로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을 의학계에서도 알게 됐어요. 알게 되니까 이제 어떤 약을 개발해야 되겠습니까? 암세포만 찾아가서 죽이고 T세포나 이런 백혈구들은 죽이지 않도록 항암제를 개발해야 되겠다. 그런 항암제를 2세대 항암제라고 부릅니다. 2세대 항암제 그 2세대 항암제를 또는 무슨 항암제라고 불러요? 암세포만 죽이자. 백혈구는 죽이지 않도록 만들어 보자. 이거를 표적 항암제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표적 항암제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여러분 정상세포가 변질, 유전자가 변질돼서 생기는 게 암세포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유전자가 변질이 되면 세포의 표면에 표적이 나타납니다. 내 유전자는 이렇게 변했소라는 표적을 만들어요. 그래서 그거를 암표지자라고 불러요. 쉽게 말하면 표적이에요. 그래서 암마다 그 표적이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이제 항암제를 만들 때 그 표적이 있는 암세포만 파괴하도록 약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표적 항암제는 태어날 때부터 엄청 비쌌습니다. 왜? 그 암이 무슨 암이다? 그러면 그 암이 어떤 표적을 가졌는지 어떻게? 조직검사를 떼어내가지고 검사를 해야 돼요. 그래서 그 표적이 있는 놈만 가서 때리도록 또 약도 만들어야 되니까 아주 복잡해요. 그래서 이제 그게 성공을 한 거예요. 우리가 이 표적 항암제를 쓰면 이 백혁의 수치가 잘 안 줄어. 그리고 암세포만 골라서 죽여. 그래서 처음 이 표적 항암제가 나왔을 때 박수갈채를 받았어요. 이제 암이 정복될 수가 있겠구나. 그리고 그 약 개발 과정이 굉장한 돈이 들어갔고 그러니까 엄청 비쌌어요. 그래서 이제 보험도 안 되고 막 그랬죠. 그런데 그때 1세대 항암제를 1세대 항암제를 일반 항암제라고도 불렀습니다. 일반 항암제를 써서 실패했던 사람들에게 표적 항암제를 쓰니까 그냥 일반 항암제, 1세대 항암제 문제점은 내성, 2세대 항암제, 2세대 항암제를 쓰니까 암세포들이 팍팍 죽어요. 그래서 6cm 짜리 덩어리가 그냥 한 달만 표적 항암제 쓰니까 그냥 이게 3cm로 팍 죽고 그다음 달에 쓰니까 이게 2cm로 줄고 3개월째 쓰니까 1cm로 줄어버리고 이제 암과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겠다. 했는데 4개월째 쓰니까 그 다음부터는 암세포가 찔끔 밖에 안 죽어요. 왜 그럴까? 내성이 빨리 생겨요. 내성이 그렇게 빨리 생겨요. 5개월째부터는 그래서 올해 효과가 유지되는 사람은 6개월, 7개월도 효과가 있다고 하는데 하여튼 대개 6개월이 지나면 더 이상 효력이 발생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암세포들도 살아야 되니까 공격을 받으면 표적을 바꿔야 되겠다. 그래서 표적을 바꿔요. 그렇게 되면 그냥 아무 효과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 이 표적 항암제도 역시 부작용은 1세대 항암제보다는 적지만 여러 부작용이 있고 지금 표적 항암제도 내리막길을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노벨상 받을 뻔했어요. 효과가 너무 좋아요. 그래서 표적 항암제 시대가 거의 지나가고 있습니다. 결국 표적 항암제도 노벨상을 못 받았습니다. 노벨상 심사위원의 관점으로 볼 때는 암에 걸린 이유가 무엇 때문에 걸린 것이 분명한데 면역력을 올려주는, 강화시키는 약을 만들어야지 면역력을 올려주는, 강화시키는 약을 만들어야지 왜 이 제약회사에서 면역력을 올리는 약을 안 만들고 있냐 그래서 1세대가 지나고 2세대가 지나고 3세대에 가서 3세대 항암제를 만들었는데 우리 의학계에서도 그래, 면역력 강화를 시키는 방법밖에 없다는 이게 뉴스타트에서 맨날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면역강암제가 되었습니다. 현대의학계도 결국은 암이 치유되게 하려면 면역력을 강화시켜야만 된다는 뉴스타트와 현대의학이 결정적으로 다른 점은 뭐가 달라요? 현대의학에서도 유전자는 인정합니다. 제가 얘기하는 유전자에 관한 얘기는 다 현대의학이 개발해 놓은 지식이에요. 그런데 현대의학은 뭐를 인정 안 해요? 그렇죠. 유전자를 켜고 작동시키는 그 생기의 존재를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답이 나올 수가 없어요. 생기가 막혀서 유전자가 꺼졌고 생기가 막혀서 꺼진 유전자는 생기를 받아서 켤 수밖에 없다고 이 얘기를 어떻게? 현대의학은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면역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는 어떤 기술적으로, 물질적으로 면역력을 강화시키는 어떤 물질을 개발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연구를 정말 깊이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설명을 드리면 이렇게 되어있는 거예요. 여기 보면 여기 노란색 세포, 여기 갈색 세포. 이 갈색 세포는 무슨 세포라? Cancer Cell, 그렇죠? Cancer Cell, 암세포라는 겁니다. 이 갈색 세포는 암세포예요. 그리고 노란색 세포는 T세포입니다. 사람 몸 안에서 암세포가 생겨서 피 속을 돌아다니고 보면 이렇게 T세포와 암세포가 만납니다. 만나면 이 T세포는 만나는 세포마다 다 신분증 검사를 합니다. 그게 T세포의 역할이에요. 네가 진짜 우리 세포 맞나? 이거를 검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T세포가 검사를 하면 이 암세포가 갈색 주민등록증을 내 보여야 돼. 아시겠죠? 그래서 T세포가 주민등록증을 검사해서 여기 보면 recognition recognition 이라는 말은 인식입니다. 아! 너는 암세포구나! 라고 인식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암세포라고 인식이 되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 다음에는 이 암세포를 죽여야죠. 그렇죠? 아! 너는 암세포구나! 그러면 여기다 이 창구에 CD28이라는 이 창구에 암세포라고 신고해. 그러면 암세포가 네, 저는 암세포입니다. 라고 신고를 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너는 암세포니까 너는 죽어야 돼. 그러면서 암세포 죽이는 물질을 이렇게 유전자를 켜가지고 이 물질을 생산해서 암세포 속으로 집어넣어 주면 암세포가 죽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destruction of cancer cells. 결국은 T세포가 암세포 죽이는 물질을 생산해서 암세포를 죽이는 이게 정상적인 건강한 사람 몸에서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면역현상. 그래서 이게 암의 자연치유죠. 이렇게 되어있어요. 그런데 이제 암 환자는 첫째 이 암세포를 죽이는 이런 물질을 생산할 수가 없어서 암세포를 못 죽이는 그런 경우가 있고 그 이유는 암세포 죽이는 물질을 생산해내는 유전자가 꺼져있기 때문에 그렇고 또 어떤 경우가 있냐고 하면 암 환자들의 경우에 상당히 놀라운 상태를 과학자들이 발견했습니다. 이 CD28 창구에 신고해라. 그래서 암세포가 정상적으로 신고를 하면 이렇게 암세포를 죽이게 되어 있는데 암 환자들의 경우에 암세포가 이 신고를 가짜로 하는 거야. 가짜로 해서 이 환자의 T세포가 속아서 신고를 받고 나는 그 암세포가 나는 정상인데요? 하고 신고를 해버리니까 그럼 T세포가 이 암세포가 안 죽이는 거예요.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연구를 많이 했죠. 여러분 어떻게 암세포가 가짜 나는 암세포가 아니고 나는 정상세포라고 이렇게 거짓 신고를 할 수 있을까? 암세포가 암세포가 자기가 정상이라고 생각하는 세포예요. 왜? 환자가 암세포 편이에요. 맨날 술이나 처먹고 운동도 안 하고 하여튼 엉망으로 사니까 T세포 쪽에서는 어떨까요? 이 사람이 살아가면서 자기 유전자를 다 까버리기만 한단 말이야. 그렇죠? 그리고 T세포 죽이는 술 먹으면 T세포 막 죽어요. 그러니까 T세포 입장에서 볼 때는 이 주인님이 자기 주인님 같아? 안 같아? 안 같아. 그런데 암세포 쪽에서는 주인 잘 만나서요? 안 만나서요? 그러니까 암세포는 내가 진짜야. 그러면 T세포는 네가 진짜라고 할 만하다. 우리 주인님 살아가는 꼬라지 보니까 나한테는 아무 관심이 없고 너만 좋아하는 것 같아요. 암세포를 키우면서 그러니까 암세포가 내가 정상이야 하고 가짜 신고를 하니까 이 T세포가 암세포로 그래 네가 정상 맞다. 문제는 내가 죽을 지경이다. 주인님은 나를 계속 죽이기만 하고 있다. 그러니까 T세포가 암세포를 죽이고 싶은 마음이 없도록 그렇게 살았다. 그러니까 여러분 유전자는 무엇에 반응한다? 뜻에 반응한다. 여러분의 살아가면서 여러분이 마음속에 가지는 뜻 이게 어떤 뜻이냐.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살펴봐 죽고 싶다. 딱 죽었으면 딱 좋겠다. 이 자체가 아주 여러분의 내 팔을 엉망으로 만들고 여러분의 유전자를 다 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을 진취적으로 긍정적으로 그렇죠? 그래서 적극적으로 여러분이 뭐 해야 된다? 오늘 아침에 배우신가? 흥얼거려야 된다. 노래 부르고 정 기분이 자꾸 다운되려고 하면 어떻게라도 해야 된다? 걱정을 못 벗어버리고 노래도 부르다가 그 다음에 뭐예요? 조용한데 와서 웃는 연습이나 하자. 그렇게라도 싸워야 돼. 안 싸우면 그냥 부정적인 생각이 나를 지배해 버린다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많은 환자들은 결국 이 암세포가 가짜 신고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과학자들이 어떻게 생각했냐면 암세포가 가짜 신고를 어떻게 할 때 여기 서류를 제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가짜 서류를 어떻게? 접수가 안 되도록 어떻게? 방해하는 물질을 만들어냈다고 그게 면역치료제라는 약이에요. 유전자 켜주는 생기는 없고 그래서 그거는 실제로 면역력을 강화시킨 것은 아니고 암세포가 가짜 신고를 하니까 가짜 신고를 어떻게? 어떻게? 못하도록. 그러면 가짜 신고를 암세포가 하려고 했는데 접수가 안 돼. 그러면 암세포는 또 어떤 재주를 부리겠습니까? 신고 되도록. 접수가 되도록. 또 물질을 바꾼다고. 그래서 유전자는 항상 그렇게 바뀌어요. 왜? 이 주인님은 어떻게? 계속 암세포 쪽을 어떻게? 도와주면서 살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내 삶 자체, 나의 마음속에 있는 뜻 자체, 내 생활 자체가 바뀌지 않는 한 이런 물질을 만들어내 가지고는 해결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면역화감제가 정말 연구를 많이 한 거예요. 그래서 노벨상을 받아서 노벨상 심사위원회에서 이 과학자들이 이제야 면역력을 강화시켜야 된다는 것을 이제는 알게 됐구나. 그래 우리 노벨상 주자. 그래서 이것을 더 발전시키도록 용기를 주자. 그래서 노벨상 받았죠.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암세포들이 어떻게? 암세포들도 점점 꾀를 내. 주인이 어떻게? 주인이 뉴스타트를 하지 않는 한 암세포에게 이길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박수! 그래서 점점 써 보니까 효과가 없어. 그래서 정말 드디어 항암제가 노벨상을 받았다. 그런데 급속도로 인기가 떨어져서 아하 이것 가지고는 이길 수가 없구나. 그래서 이제 제 4세대. 참! 그동안 참! 의학계에서 이 항암제를 좀 더 좋은 항암제를 만들려고 애를 많이 쓰고 있었습니다. 4세대. 4세대 항암제는 뭐냐? 면역 강화도 못 시키겠다. 이제는 어떻게 하면 될까? 어떤 방법이 남았어요? 암을 깊이 연구하다가 보니까 이 유전자가 정상화 될 수도 암세포 속에 있는 비정상적으로 변질된 유전자가 정상으로 갈 수도 있다는 사실을 과학자들이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거를 어떻게 하면 암세포 속에 있는 변질된 유전자를 정상으로 돌아가게 할 수 있을까? 그래서 결국은 암세포를 정상세포로 어떻게 회복되게 할 수 있는 약을 만들면 그것이야말로 대박을 치겠다. 그러면 암세포 안 죽여도 되잖아요. 암세포를 정상으로 돌아가게 하는 방법만 안되면 암세포는 살려놓고 그 약을 주면 암세포가 자꾸 정상으로 돌아가고 그것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것이 성공해서 약이 나왔다고 합시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러면 암 문제 해결돼요? 그 약 가지고? 그렇죠? 정상으로 돌려보내도 약으로 돌려보내도 이 사람이 마음을 뜻을 바꾸지 않고 계속 삼겹살 먹어대고 술 먹어대고 해봐야 뭐예요? 그러면 암세포가 돌아오고 싶어도 암세포로 그대로 남아 있고 싶어하고 또 돌아왔더라도 다시 암세포 때가 좋았다고 돌아가 버릴 겁니다. 결국은 생기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보세요. 제 4세대 항암제 제 4세대 항암제는 무엇을 이용하는 거냐 하면 Cancer는 암이죠? Reverse 뒤집다 라는 말을 reverse 라고 합니다. 본래 정상이었는데 암세포로 변질이 됐다. 그 변질을 뒤집으면 뭐가 된다? 정상으로 돌아간다. 그래서 암세포가 reverse 뒤집어져서 다시 정상으로 돌아가는 현상을 촉진시키는 약을 개발하자. 이게 제 4세대 항암제. 아시겠죠? Reverse 이란 말은 역전한다. 전환된다. 되돌아가는 것이다. 복귀하는 것이다. 그래서 암 복귀 현상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이런 현상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일어났냐? 그래서 지금 이 연구가 대한민국이 상당히 앞장서가고 있습니다. 이게 Cancer Cell, 암세포죠. 암세포가 이렇게 아리랑 고개를 넘어가면 뭐가 될 수 있다? Normal Cell, 정상세포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암세포가 정상으로 되기 힘든 이유는 이 아리랑 고개가 너무 높다. 그래서 고학자들이 연구해서 이 아리랑 고개를 어떻게 이 정도만 낮춰줘도 암세포는 이 낮은 아리랑 고개를 쉽게 넘어가서 정상세포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할 수가 있겠다. 이것을 목표로 세우고 연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리랑 암세포로 하여금 이 아리랑 고개를 넘어가게 도와주는 물질들이 이렇게 쫙 나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물질들이 잘 생산이 되면 됩니다. 그런데 암 환자들이 이런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들이 즉, 아리랑 고개를 쉽게 넘어가게 하는 물질입니다. 또 이 아리랑 고개를 쉽게 넘어간다는 말이 결국은 아리랑 고개를 어떻게 낮추는 물질이 있다는 것을 알아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 연구 중인 이유는 이런 물질들을 어떻게 잘 생산할 수 있도록 촉진하는 그런 촉진제약이 없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뉴스타트를 하면 이런 물질들이 생산될 수 있어요. 이런 물질들을 생산해내는 뭐가 있다는 얘기에요? 유전자가 유전자들이 잘 켜지면 이런 물질이 잘 생산하겠죠? 그러면 암세포가 정상세포로 아리랑 고개를 잘 넘어오겠죠? 그러면 그 유전자 이런 물질들, 아리랑 고개를 쉽게 넘게 하는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가 잘 켜지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잘 켜지죠? 전매특 어떻게 하면 잘 켜지죠? 뉴스타트! 그러면 뉴스타트라는 것을 지금 현대의학은 따라오고 있어요. 뉴스타트를 뉴스타트는 너무 앞장서 있는 거에요. 결국은 현대의학도 암세포만 죽여서는 안 되구나. 1세대는 안 되구나. 표적 그것도 안 되는구나. 그다음에 면역력을 올린다. 물질적으로 면역력을 강화시킬 수는 없구나. 그 다음에 캔서 리버전, 암 복귀 현상 그것도 결국은 생기를 받으면 다 이런 아리랑 고개를 쉽게 넘어가게 하는 물질들이 잘 생산이 되면 암세포는 어떻게 쉽게 정상세포로 복구되게 되어 있다 이거죠. 그래서 여러분은 뉴스타트를 하면 면역물질, 암세포 죽이는 물질 생산이 꺼져 버렸던 유전자도 켜져서 암세포도 빨리 죽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안 죽은 암세포들은 정상세포로 돌아갈 수 있게도 하는 것이 뉴스타트다. 그래서 이 강의만 딱 들으면 아하 항암치료 라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구나. 뉴스타트만 잘하고 생기만 잘 받아들여서 이렇게 다 하나님이 정상세포가 정상세포로 돌아갈 수 있는 길까지 다 만들어놨는데 문제는 우리가 생기를 받느냐? 받지 않느냐? 거기에 달려있구나.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부터 전심전력으로 뉴스타트에 올인하시면 다 회복되게 되요. 이따! 이따! 생기, 생명 죽은 사람도 어떻게? 쌓인다. 그러니까 암 하나 정상세포 돌아가게 하는 것은 그것은 일도 아니에요. 일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는 안 나올 것 같아.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일도 아니라니까 다 그렇게 해야 돼요. 아시겠죠? 그러면서 나는 나을 거야. 생기만 있으면 돼. 그리고 나는 정신을 차렸어. 그래서 나는 날수이다. 여러분 꼭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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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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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